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집사는 그는 대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는 대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대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에게도 한국의 전화가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경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간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열한 시에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열두시 삼십분에 먹어요. 열두시 삼십분에 먹어요. 열두시 삼십분에 먹어요. 오케이. 이제 두안이 리한한 것입니다. 두안이 그 반수와 리한한 것입니다. 지금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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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넓만 좋아해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저에서부터 말할 수一下에요? 정확히는 게스트 cradle에요. 이제 이 주식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것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몇 시에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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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농담을 연말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2시 3시 분의 목요 도트에 대한 감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의 세계에 따라서는 이 시각 세계에 따라서 수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여러 개의 세계에 따라서 수업을 지키는 수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따라서 수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81 9468 4484 5484 4482 5484 5484 4484 4484 4484 4484 4484 4484 4484 4484 4484 5485484 menu 5485484 4482 4484 5484 마지막으로 12시 마지막으로 7시 마지막으로 8시 마지막으로 9시 아홉 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아홉 시에 대근해요 아홉 시 밤에 아침에 아홉 시에 아홉 시에 아침 일곱 시에 출근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벌벌은 저희들과 그리고 아홉 시에 이빨 마음을 벌벌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요 most of us 원 부탁드 fruits 쓰 쓰ging therm도 bougوا 제곱 수 집은 진행함이에요 저희들이 영원합니다 현실은 명jd 하니저 영원한건입니다 순명 pint院Sonival imitation 시청자입니다. please 자기름을 틀 mortal 그리고 물이 물이 부실에 물을 모든 것이 스크프 일단 물이 많으면 이리 돈을 사는다고 만약 물이 많으면 이 물이 czas 저의 물을나는 은 방송 안에 보이는 모습은 저는 하지만 Teachers에정신을 세정하는 것 동안 problems 일권 식료에검수는 아마 이런식으로 괜찮으시면 한 번에 알겠고 일권 내가 알아보고 지는 너무 나쁜 이게 вот 스토리즈 일권 일권 이 부분 이쁘다. 이 부분 이쁘다 합리다. 이 부분 이쁘다. 시에서 끝. 그래서 안간다. 3점 3점 1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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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유료 주님의 делает 주님의 주님 들 1080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ки 6집 유옥을 än 이런 알 Powder 문gy 간다 집은 4집 itarian 집은 더 1집 shops 집 없어 3집 집 주문 차면 집 사람들이어내려 connaσ 이 focus에서는 계속 separating 부산에 넣은 벌어젝 하지만 nothing happening qualc수지 unos 30일 육식한 Arc 접속 halfway 방탄소년단은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잘 가진 후에 제가 아이를 쓴 학부모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의 경우는 그냥 이곳에서 한 번으로 사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1에서 2일이 오면은 이끙겠습니다. 동생이 약 2미ós SHEK 그리고 제adan은 진료가 시eng끊아 제안 먹습니다 과제 Echo가 되기 때문에 이 노래 standard은 너무 좋은inde 처음에는 gesturn 40에 그것을 저도 좋아해서 그땐 Ul выз vient 지금 그것을 듣지만 그가 맨날 안에 estava마의 î案 gef splits afin이 되어 ett. 동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ió이일이랑이일이랑 칠하니 그리고 동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동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단한 말이죠 French French먹는 강렬, 오늘의 쇼 rounds, 5일 8일 만에 드는 요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의 쇼 맞게 정말 잘생긴 요소입니다. 요소는 주로 입학에 필요한 없죠? 요즘 소송이, 그냥 집을 받아야해요. 그리고 집이, 분야가, 집을 받아야죠? 백일만이 원래는 거의 2일만원에 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먹었어요 아찜 먹어요 아찜 먹어JR 어린Thal Memorialonia 아침 식사의 소요심 있다고요 아찜 밥을 먹어 so요 podium 보면 그럼 일상 되ечение 아침 먹어요 아침 먹었어요 vor 신건 먹었어요 아침 술 adapted暑아 at work 저는 아침 썰ца 먹었어요 좀 주문해요 2개의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도 일어낸 수 있도록 하는거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을 Nearby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5분정도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만이 말이죠. 지 ahi 이루어지라만 이루어지라만 그 다음 다시 나눠서 봤을래. 일단 지 ahi 이루어지라만 이해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라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정도는 물건을 깊고 있었을 뿔도 됩니다. 그런 멍도를 너무 ㅎㅎ 이씨는 물어보는 시간은 그것은 왜 이렇게 불러요. 제가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맞춰서 인형은 방법을 주문합니다. 형제의 경우가 참가적 이제 뿌리를 보았습니다. 불안해서는, 상 två가의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baseline은 그는 무슨 비교에 따라서는, 나의 사회는 이를 묻고, 그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colocar은 그리고.. 언제 운동해요? 다 해서 할 때가 다는 거에요. 다는 거에요. 아침에 운동해요. 작년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평가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평가에 있는 거에요. 작년에 일을 넘는 거에요. 작년에 말해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작년에 말해서 작년에 말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은 이기죠. 문이 문이 문을 문이 정말 얘기하실 수 있고 위험한 내용은 다른 내용은 대еры 한 Putting Anyway, 제가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해가 더 예술이다. 염체, 언젠 등, 은왕소 제 Rasglomer 여전히 이벤호 키에 다른 곳에 그 언젠 등을 6월에 언젠 린둥 혜호 언젠 에 린둥 혜호 언젠은 그 언젠가 언젠은 제 말입니다 언젠에는 언젠은 언젠의 언젠의 언젠가 언젠의 언젠의 언젠은 언젠을 극한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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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지금 시작 입니다. 오 문이 오늘 앞으로도 많은 donating을 받은 구at이라고 하죠. 오늘의 통화는 많은 공간이 특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니까 날씨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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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를 통해 자세히 해 부탁드립니다. 오케 인장과 잇고 바지영 위헨이 수다이니 금지 보험 보험 아님 또한 하이 성의학에 보험 보험 만족을 찾기 바랍니다. 저의 정의는 예전 수업이 그다 보기처럼 시계를 보고 문장이 맞으면 오 다 다 포 포 넣면 포 그리고 우리주도 Pillian을 Europol 하 dadurch 그룹이 constrained 풍부 market을 말하는 이런 식으로atlברים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Italian을 울미합니다. 예언은 너무 좋은 pinpoint하다, 그 Nyhin nous 조각을 닦은 244명의 댓글입니다. 형태가 이건 마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에 대한 내용은, 마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배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 방식은 없을 것 같다 이 anal가евич이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이 지를 때의 음이 또 좀 더 커 이 집서는 이게 더 좋은데 다빈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그렇게 말한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대부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함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다음은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가 완성하세요.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가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해주는 부분을 맞추고 싶습니다. 일단, 몇 번의 가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능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끊을 수 없는 걸까? 몇 가지? ㅎㅎ 열심히 운동하기를 열심히 운동하기를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수능도 이것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밤에 운동해 밤 아침에 밤에 운동해요 밤에 운동해요 밤에 운동해요 오늘 아침에 오는 closing 아침 아침에 오는 동안 김치고픽마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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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커피를... 마셔요.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커피를... 마셔요. 클라쓰 saker 붙여요. 클라쓰 몇 시에 천역을 뭐죠? Nicht 그는 없을 수 없을 수 없으니 마 twarte 회사님의 희망한半본 잠시 Assume 기술가 몇 시에 천역을 뭐죠? 그 nourishedر 일곱 시에 천역을 뭐죠? 계ys Papiny 안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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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일단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bisschen 하스타드 하스타드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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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입을 말씀하시기 바보입니다. 오늘은 전통의 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 일곱 시예일원에 오오 ㅋ 이게 요즘 입니다. 이게 인사여 뭐야 이거요 3. 일곱 시예일원에 오오 그건 왜 인사여骷고 있는지 못해서 말씀하세요 일곱 시예일원에 오오 3. 일곱 시예일원에서 오오 할머니가 오오 왜 인사여 아이콥이 싸이 이끌리다 그렇지 않아도 него 그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행을 많이 할때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라는 estanarias같은 사은데요. 일곱 시에 일어나요. 일곱 시 일곱 시 아침을 먹다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몇 시에 먹어요 일곱 시 30분 일곱 시 30분 일곱 시 일곱 시 30분 20분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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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죠. 계속 더 . 덕분에 넣어먹어요. 여러분은 지애가 더 좋아요. 여러분이 지애가 더 좋아요. 여러분의 지애가 더 좋아요. MMA는 링크가 더 좋아요. 굉장히 유명한 거 같아요. 2. 다시 한번 더에서는 저는 지애가 더 좋은 것은 저는 그냥 욕통 기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를 통해 주시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과 함께 듣기 시작해볼까요? 저는 오늘 사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기능은 오늘 사과 함께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사과 함께 듣기 시작하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간 사이에서도 시간 vulnerability 일어나게 일어나 나는 일을 부인 우리가에 있는 GHGIのは 이런łe가 이것은 가장 ни میழ 때에 무엇을 가 국민 시간에 대한ставляемлед를 보고 무엇을 가지는 knowing dedicated적으로 그룹 래그 아 Buzz 내 나 그룹 래그 아르 기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든 두 가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면 그는 그게 실제로 대학된 관계에 대해서, 후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유일한 제품은 아니라 이 유일한 제품이 남습니다. 이 유일한 제품은 대부분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유일한 제품은 매우 맞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제품이 다 bes learner다 어? 그러면,는 아视频이 만족하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려는 소문에 달려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습관, 끝에 뭔가 물에 가득한다는 성향이 아니다. 이런 것이 어색한 것은 이것이 모든 bearing일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우선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무것도 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 Vamos과 먼저요. 응, 무슨 뜻은 이것을 말씀하거나 그 다음 우린, 그냥 나아 중국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오늘의 정보는 정보로 말이죠. 정보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시 사이에 목순이 다 또한 사탐 마이 처음 심은 보통 열 두 시에 소 한 시 사이에 목순이 다 사이에는 사이에는 전 롯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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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학생활 제 핵심할 하ástico 타. 자체가 가진 relaxation 기타는 주학생활 주학생활 가건 가건 kto 가건 다 가건 교장 노은 외국 본인 고 아름다운 함께 많은 모든 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 오신 것을 만약에 다르게 온다, 조금씩 통해 필요한 타이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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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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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대로 그렇게 말해서요. 권민아 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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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